299,9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은 는 CG-BF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슬래시 제작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 2018년 국내 최초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됨 종합 스튜디오가 되기 위해 드라마와 예능 제작사를 인수함 광고 사업 강화를 위해 밴드앤링크를 설립하고 NP도 인수함 2021년 8월 컴투스가 동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38.9%로 최대 주주가 된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6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영상 전반의 CG-BFX 기술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업체인 대시 위지윅 프리비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절감과 기간 단축으로 경쟁력 확보 승리호, 뮬란, 마녀 등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 대시 글로벌 오프 시장 성장 및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증가 할리우드 영화의 스크린엑스 상영 확산 등으로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 재무 대시 BFX 및 뉴미디어 제작 부문의 역성장에도 종속기업 레몽레인 콘텐츠 제작 확대 얼반웍스 등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콘텐츠 투자 확대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및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드라마 영화 제작 확대에 따른 BFX 제작 수요 증가 종속기업 레몽레인의 드라마 라인업 확대와 해외 판권 사업 확장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4월 4일 기준 장마감 위지윅 스튜디오의 시가 총액은 647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5위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의 상장 주식 수는 4276만 2220 한 주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21.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9.9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58배 42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4.00이며 목표주간은 2만9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원 마이너스 40억원 마이너스 24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원 마이너스 183억원 마이너스 272억원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7번지 39%이고 유보율은 699.9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51이며 전일 대비해서 8.17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7.18이며 전일 대비해서 7.175